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도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또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의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멋진 풍가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조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어찌 찬양 어찌 찬양 어찌 찬양 만 할까 어찌 찬양 감사합니다.